이번 시간은 발작성 상심시성 빗맥의 치료 전반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할텐데요. 첫번째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문제가 되는 심장, 빨리 정신차려라 라고 강한 전기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DC 카디오 버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떠오르는게 있을겁니다. 바로 제세동인데요. 쉽게 말하면 둘다 강한 전기충격을 줘서 정신차리게 만드는거죠. 그런데 일단 강하게 전기충격을 줘서 정상적으로 심장이 동일동으로 돌아온다면 그게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껐다 켰을때도 안좋아질수도 있어요. 오히려 VP같은 나쁜 결과를 처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에 강한 충격을 줄 때는요. 우리가 동기화시켜줄 QRS가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해주는게 좋습니다. 바로 동기화를 시켰을 때 DC 카디오 버전, 동기화시켜줄 QRS가 없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동기화되지 않는 논싱크로나이제이션을 시키는 이런 재세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VP 또 펄스리스 VT가 대표적인 적응증에 해당하죠. 이때는 동기화시킬 QRS가 있기 때문에 DC 카디오 버전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에요. 자 두번째는 이제 현력학적으로 안정한겁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뭔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건데요. 자 일단 약물에 쓰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슬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슬기의 배경은요. 교감이 지금 문제죠. 교감이 활성화되면은 빈맥이랑 관련이 있을거니까 이 교감을 차단하고 상대적으로 부교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작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면 빈맥을 좀 완화시켜줄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게 발살바 조작. 또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경동맥 꿀 마사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도는 해보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실패한 경우 아니면 애초에 NL을 실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금기증에 해당하거나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걸 써야 되느냐. 이제 약물을 써봐야 되겠죠. 자 이 급성기 약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겁니다. 자 일단 첫번째가 아데노신이요. 아데노신 정맥을 주는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쓰냐면 용량은 보통 6mg 정도를 정주를 하는겁니다. 정주를 했는데 1,2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거죠. 효과가 없다면 이걸 이제 증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12mg까지 증량을 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걸 반복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급성기로 주는거잖아요. 이때는 빠르게 심장에 도달하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정맥으로 투여하더라도 심장과 가까운 쪽에 정맥으로 주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거고 일단 정주를 하고 나서는 보통 이 생리식염수를 한 20mg 정도 푸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겠죠. 당연히 약물이니까 화끈거림 생길 수가 있구요. 호흡곤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압도 생길 수가 있고 흉통같은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기간지를 연축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기증에는 뭐가 있느냐 기간지 천식환자에서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노신이 원리가요 AV노드 방실결절의 전도를 차단하는 AV노드의 블록킹 에이전트죠. 그래서 PSVT가 이제 이렇게 심실반응을 빠르게 만드는걸 차단하는 겁니다. 중간의 길목을 차단하는 약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빈맥의 치료제로 사용이 되지만 반대로 서맥을 일으키는 대표적으로 2도나 또는 3도 방실 차단이죠. 오히려 방실이 차단됐는데 또 차단을 시키는 아데노신을 쓰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금기증이다. 또는 뭐 동기능부전증후군 이때도 안씁니다. 이렇게 금기증 주의사항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데노신은 PSVT의 급성기 약물로도 중요하지만 진단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데노신을 투여하기 전으로 심전도 변화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전도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PSVT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아데노신을 썼습니다. 아데노신 투여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진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길목을 차단했으니까 이 심실 반응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QRS가 잘 안 나타나고 숨어있었던 이 P파가 막 생길 수가 있어요. P파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막 이제 톱니바퀴처럼 왔다갔다 하는 게 보인다. 아 이거는 정체가 A-TRAF 플러터였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심실의 반응이 사라지면서 숨어있었던 P웨이브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단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내가 이런 아데노신을 썼는데도 즉 AV블락킹 에이전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P파가 사라지지 않더라. 이 말은요. 결국에는 이 부정맥의 기원이 신방 쪽에서 계속 생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인이 A-TRAF 타키카드일 수도 있겠죠. 신방에서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은 안 되겠지만 P파는 계속 만들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만 딱 차단한 거니까요. 그런 거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A-TRAF 플러터도 마찬가지로 신방에서 우리가 거대 회기로를 형성하면서 계속 P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V블락킹 에이전트를 썼는데도 신방 쪽에서 계속 P파를 만들더라. 소실되지 않더라.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을 쓸 수가 있냐면요. 물론 개념적으로는 베타블러커 CCB 뭐 D곡신 이런 거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D곡신 자체는 일단 언셋 타임이 길기 때문에 굳이 급성기 약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타블러커 CCB 쓰기도 하는데 일단 CCB 중에서 베라파밀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아데노신에 비해서는 듀에이션 타임이 길다라는 특징이 있고 역시나 IV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베라파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보통 용량은 5에서 10mg 정도 1분 이상 서서히 정주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베라파밀은 심근에 작용하는 거죠. 딱 끝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논 디핀 계열이에요. 제가 이 디핀 계열이 혈관에 작용하는 거고 논 디핀 계열이 심근에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했는데 선택성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핀 암노디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혈관에 작용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디핀 계열이라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디핀으로 안 끝나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논디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디핀 그래서 베라파밀 같은 경우는 딜티아잼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에서 알다시피 심근 쪽에서 좀 더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한 이노트로픽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심근 수축력을 낮춰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 이게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여하고 나서 오히려 저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기증으로는 급성심부전에서는 굳이 쓰지 않죠. 그리고 저혈압이 있는 사람한테서 굳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심일성 쇼크도 마찬가지겠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굳이 심근소축 낮추는 약을 굳이 쓰지 않겠죠. 다른 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항부정맥제 쓸 수 있어요. 항부정맥제 그래서 원시군에 해당하는 플래카인아미드 프로파페노 이런 거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우리 클래스3에 있는 대표적으로 아미어다론 있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 굳이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급성기 치료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입장으로서 뭘 쓸 수가 있냐면요. 바로 전극 도자 절제술을 시행할 수가 있죠. 성공률이 95%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재발율이 상당히 낮죠. 근치적으로 없애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정맥을 만드는 그쪽 부분을 지져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재발율은 5% 미만이다. 그리고 시술 관련 합병증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약을 계속 먹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약물을 쓰고 싶지가 않고 또 근치적으로 아예 치료해버리겠다. 깨끗하게. 그런 경우에는 전극 도자 절제술을 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PSPT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문제로서 다뤄봐야 되겠죠. 우리 문제풀이반 학생들은요.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연달아서 문제풀이 올릴 테니까 그거까지 공부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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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